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사라지고 있다? 제가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제가 사라졌습니까? 제가 투명인간 됐습니까? 누가 사라져요? 사라지긴. 윤석 대통령 성함이 윤석열 맞나요? 오늘 이름 되게 헤매시네요. 아니 그게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건 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아니 제가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재명 대표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두 분 조중동만 봅니까? 누가 아니에요? 내가 딱 찍을게요.